네, 안녕하세요. 저는 쉬리의 감독을 맡은 강재규라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 일본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어쨌든 25년 전에 일본에서 쉬리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그 속에 나오는 많은 배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석규 씨, 송강호 씨, 최민식 씨, 김윤진 씨. 아마 그분들이 지금 한국 영화의 큰 금옥들이 되어서 크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분들의 작품들을 그 이후의 작품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25년 전 그분들의 어떤 연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아마 쉬리를 다시 보신다면 어떤 새로운 느낌으로 다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 쉬리라는 영화가 결국 한국 영화에 있어서 굉장히 성장에 큰 미끄럼이 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 또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를 알렸던 그런 원초적인 영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점에서 과연 이 영화가 어떤 영화길래 그 당시에 개봉 당시에 한국과 일본에서 큰 사랑을 받았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흥미롭게 영화를 감정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많은 소문을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에게 우리 쉬리만이 소개하고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착각하지 마 박무영. 통일을 원하는 건 니들만이 아니야. 아직은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할 때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니들이 한가롭게 그 노래를 부르고 있을 이 순간에도요. 우리 북녘의 인민들은 못 먹고 병들어서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어. 나무 껍데기에 풀뿌리도 모자라서 이젠 끝까지 파헤쳐 먹고 있어. 색파란 우리 인민의 아들, 딸들이 국경 넘어 맺히는 그래서 그것도 단돈 100달러에 개팔이듯이 팔리고 있어. 굶어죽은 지 새끼의 인흥마저 뜯어먹는 그 애비, 그 애비를 너는 본 적이 있어? 썩은 치즈에 콜라, 햄버거를 먹고 자란 니들이 알 리가 없지. 축구로 남복하니 하나가 되자고. 개수작 떨지 마라. 지난 50년 동안 속고 기다린 걸로 좋게. 이제 조선의 새 역사는 우리가 다시 연다. 종합 아래 오